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이번주의 뉴스 아카이브 첫번째 이야기는 99년 이번주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티셔츠로 많이 봤습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는거였냐면 개발도상국 호남 향후에보다 훨씬 이상하잖아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거 심지어 그거를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입고 있었던거에요 그 뭐냐 딕시 칙스라는 컨트리 장르의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조지 부시를 비난하는 반전 여론의 아이콘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웨스턴 컨트리를 향후하는 사람들과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거에요 그래서 21세기 초반에 딕시 칙스의 CD를 태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미국 남부에서 빨갱이 아이콘이 되어버린거에요 딕시 칙스가 아무래도 팬층이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었을테니까 그렇죠 요즘은 대트로트 시대니까 한국이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구라도 뭔가 노동권을 옹호한다거나 그렇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날거에요 그렇죠 그런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딕시 칙스라는 그룹이 몇년전에 이름을 그냥 더 칙스라고 바꿨어요 왜냐면 이 딕시 칙스의 딕시가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는 데에서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어진 그 서부와 북부와 남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어진 국경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딕시라고 말하면 그 메이슨 딕슨 라인 남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뒤져보면 이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는 건 노예제를 찬성하느냐 아니냐로 갈려진 선 같은 것이거든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단어를 안 쓰기로 한 거죠 약간 농장주들 그룹명이 그거였던 거네요 노예제 걸스 그렇죠 딕시 칙스니까 바나나 리퍼블릭도 인류사의 아픔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바나나를 팔아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올리바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강대국에 착취를 당하는 나라를 뜻하는 말이었죠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강대국에 착취를 당하거나 군부정권 독재가 들어와서 독재가 지맘대로 하는 열대 어딘가의 나라 그냥 독재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열대에 안 있으니까 독재자가 이제 강대국의 대기업이랑 결탁을 해야 되죠 보시죠 대표적으로는 바나나뿐만이 아니고 사탕수수, 커피 등등등이 있겠죠 네 카카오도 있고요 또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에는 그 경제구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큰 기업의 경제구조나 모든 체계가 종속되어 있는 국가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 등과 다른 점은 이 나라들은 우리 한국, 중국, 동남아 같은 나라들에게는 자원을 착취한 게 아니고 공장을 짓고 노동력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놨으니까 네 플랜테이션은 다르죠 네 플랜테이션은 자원만 착취를 하고 나라의 경제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전쟁이라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중앙아메리카 하면은 쿠바, 가테말라, 포에르트리코, 온드라스, 카리비안 그 국가들은 미국, 정확히는 미국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회사입니다 이 한 회사가 중미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차 대전이 끝나도 이 나라들에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에는 노조가 설립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좌파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남미의 그 당시 역사를 기억해 봐도 비슷하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당연히 미국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게는 위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노조는 나쁜 것입니다라 선전을 하거나 우리가 미국 기업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어제 오늘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기업과 미국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방적입니다 힘들면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삼성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화끈해요 해병대가 투입이 됩니다 미국 해병대 네 해병대가 직접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기업과 결탁하고 있는 독재자를 지원해 줍니다 네 심지어 과태말라에서는 아예 이 회사가 직접 쿠데타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네 이걸 통틀어서 바나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합니다 이런 바나나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도 있었어요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칩시다 옛날이라고 치면은 최근엔 어떨까요? 1993년 EU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나 카리부에의 국가들에게 관세를 깎아주고 대신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수입하는 식품들의 관세를 올리는 로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재밌는 협정이죠 자기들이 착취했던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 네 중남미에서 바나나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억울하죠 역으로 관세가 실제로도 관세가 올라갔고 역으로도 관세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건 미국의 기업 치키타입니다 치키타는 예전에 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름을 바꾼 기업입니다 지금은 9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93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키타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치키타는 원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업입니다 근데 93년이면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잖아요 민주당에도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그리고 치키타만 있는 게 아니죠 아예 하와이를 일찍이 통으로 먹어버린 돌 그리고 필리핀의 델몬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로비를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유럽에 보복 관세를 물리고 WTO에 이권을 제소합니다 1999년 4월 7일 WTO는 미국의 팬을 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양국은 서로 치사하게 서로 보복을 계속해요 연공 통과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 바나나 무역 전쟁은 2009년에 와서야 완전히 타결이 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여전히 바나나 공화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죠 네 19년을 더 가서 2018년 3년 전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윤세민 리터 나중에 출판사에서 책 쓰자고 얘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요? 오늘의 삼성 정리하면 끝도 없거든요 때는 2018년 4월 6일 지금 일어났다면 큰일 났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차이가 다르죠 확실히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 중에 하나죠 202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주식을 터부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게 됐죠 그렇죠 이게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팻핑거라고 부르죠 뚱뚱한 손가락이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렇죠 어떤 사고냐면 한 주당 천 원씩을 배당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직원에게 천 주를 저버린 겁니다 망했죠 4월 6일 삼성증권의 종가는 39,800원이었습니다 즉 모든 직원에게 아니지 4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한 명당 3,980만 원어치의 주식 합쳐서 112조의 주식이 배당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 갚을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들을 재빨리 팔아버렸던 직원들도 있어요 낙장불입이죠 아니죠 입장불락이죠 그렇죠 입장불락이죠 장에는 주식이 쏟아졌죠 주가는 당연히 하락했습니다 그럼요 삼성증권은 같은 날 재빨리 이 사태를 파악하고 주식을 전부 다 사들여서 사태를 무마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됐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전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2018년만 해도 그래 원래 주식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슈러딩거의 주식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돈인데 원래 없는 게 어딨냐고 직원들에게 천주를 준다라고 명령을 입력하니까 총 28억 천만 주가 땡 하고 생겨나서 직원들한테 간 거예요 삼성증권의 총 주식은 8,900만 주거든요 근데 28억만 주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렇죠 신주반행이 이렇게 됐어요 30배 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실체도 없는 주식이 생겨버리고 심지어는 이게 매도가 됐어요 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까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뭔가 이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타고 팔리는 주식에 대한 고유번호가 지폐처럼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걸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얘기가 그냥 안 되고 요술처럼 이렇게 됐을까 원래는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새는 없어진 말이라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짜 그린돈 있죠 아 네 위조지폐 위조지폐 같은 거예요 요파씨의 팬분들 중에는 특이하게 저희 프린터의 팬들이 있죠 아 그렇죠 오타의 팬들 네 노즐이 일정하지 않은 저희가 노즐 때문에 노즐 개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조엔 없구만 그 사무실의 프린터로 지폐를 프린터해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봤는데 예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에는 이황이 눈을 감고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냥 그걸 받아준 거예요 천원도 썬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신이 터진 겁니다 이때를 계기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니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 말을 안 합니까 니네 평소에도 공매도를 장난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가짜 주식 28억 주가 갑자기 생기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나쁜 맘 먹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 는 의심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고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네 결론 개미들은 부글부글 끌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은 이득본 금액 플러스 벌금을 냈고요 네 삼성증권에는 총 47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 10시간 12시간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죠 삼성증권이 직원들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47억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들 이야기고 회사 얘기 삼성증권 어떤 책임을 지었는가 실제로 가장 적절한 책임은 당시에 대표가 징역을 좀 살고 주식회사의 기능을 없앴어야 됐죠 국가가 나서서 그렇죠 일단 금융위는 세 달 뒤에 가태료 1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삼성증권의 오너다 그러면 허구헌 날 이 짓을 하겠습니다 매달 1억 4천 4백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중저연차 직원 2명 연봉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 혹은 저쪽 사무실에 있는 유명상 PD가 망시냐 여기 앉아 있으면 알 텐데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켰으면 지금까지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어떻게 졌느냐면요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모두 서초 금융연수원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자필 반성문을 쓰는 자성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금융연수원이 되게 고즈넉한 곳에 있어가지고 극기훈련 가서 술 먹는 데 쓰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사진을 원래 첨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의자 있죠? 조그만 의자 팔걸이와 의자가 연결되어 아 네 학원의자 그렇죠 그렇죠 그 의자에 대표이사부터 임원들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박고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자성 결의 대회 그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좋은 점이 있다면 국민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많은 실력자들이 LH 사태도요 국민이 화를 냈으니까 이만큼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땐 그게 안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LH 사태 이잡듯이 뒤질듯이 뒤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H 사태가 지금 터진 거는 사실 시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게 있으니까 터트린 것도 있는 거고요 무로 익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이 저지르는 혹은 다른 곳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혹은 기업들이 저지르는 이런 공매도의 문제를 여론의 공분을 입고서 감사원이든 관 전체가 나서서 조사하는 날이 올까? 탈탈 터는 날이 올까? 안 그럴 거 같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래요 역기능을 막을 장치를 해놓고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졌던 게 기억이 나요 이해하려고 그때 공매도를 처음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공매도가 뭔지 알게 한 사건 저는 공매도가 이거구나 라고 진가를 느끼게 한 사건이에요 네 아하 하고서 말이죠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게임스톱 사건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까지 한다 하루를 내줴 조금리 다음 영상에서 계속 ground down 다舊 수업